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노동이사제 그리고 소가임금제 그리고 공공규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문제관에서 어느 광역단체장들보다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성공시켜냈던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범사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실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3선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특별시장을 만들어서 더 크게 헌신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의 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노동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경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